오늘 여론조사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YTN 의뢰로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윤석열 44.7% 이재명 35.6% 막대그래프를 보면 이재명은 조금 내려앉고 윤석열은 치고 올라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심상정 3.9 안철수 9.8 그래서 이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을 보면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9.1%포인트 그러니까 약 10%포인트 앞서고 있는 겁니다 선거 전문가들은 이제 선거가 딱 40일 남았는데요 42일 남았군요 그러니까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10%포인트가 차이가 나면 이거는 역전되기가 힘들다 뒤집어지기가 힘들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선될 가능성이 누가 높으냐 당신의 지지하고는 관계없이 그랬더니 윤석열 48.4 이재명 42.4 그 다음에 이제 야당이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에 단일 후보 적합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11%포인트 앞섰습니다 이게 역전이 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 지금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39.6으로 35.6인 이제 윤석열 후보를 앞섰는데 그것이 역전이 된 겁니다 역전이 돼도 크게 역전이 됐습니다 11%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윤석열 후보는 20대 그리고 60대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독특한 세대론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20대가 생각이 매우 보수적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세대에 있어서 이재명이 훨씬 앞섰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다른 세대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4.4대 39.9 그 다음에 50대 볼까요 44.5대 41.3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우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 나이대는 40대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40대만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고 20대 60대 이상 윤석열 후보가 쫙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0%포인트 이 격차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지역별로 볼까요 지역별로 보면 전라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지금 도표에서 보시면 맨 아랫부분에 광주 전남 전북 그리고 제주 이제 여기만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고 나머지 전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자세히 보면 이재명이 58 윤석열이 2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지율이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에서는 전라도에서 20%가 넘으면 대통령 선거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지율이 20%가 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매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과거 선거에서 민주당은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은 서울을 지면 반드시 졌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에서 앞서야 승기를 잡을 수 있었는데 이번 지지율 조사를 보면 서울에서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20%포인트 이상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대 60대 이 세대론에서 윤석열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두 번째는 지역별로 봤을 때 전라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윤석열이 앞서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에서 윤석열이 20%포인트 이상 앞서 있습니다 최강욱 여러분 아시죠 최강욱 원래 열린민주당 위성비례정당의 대표였다가 이제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당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와서 최고위원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최강욱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최강욱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최강욱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쓰기를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 있다 이런 거죠 노년층의 맹목적 지지와 청년층의 화풀이 지지를 염려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최강욱 의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60대 이상이 맹목적으로 지지한다고요 맹목 눈이 앞이 안 보인다 이런 거죠 맹목 블라인드 맹목 60대 이상이 맹목이라고요 지금 최강욱 의원은 그나마 20%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60대 이상 그분들 표마자 다 지금 깎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 같아요 아니 최강욱 대표는 지금 이재명 후보를 위한 지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깎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까 60대 이상이 맹목적이라고요 아니 그러면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은 맹목적이고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은 맹목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아니 저렇게 위험한 발언을 아니 근거 없는 발언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도 할 수 있다니 참 그 정신구조가 놀라울 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20대가 화풀이 지지를 하고 있다고요 20대 여론조사 해봤습니까 20대가 그러니까 아 20대가 문재인 정부한테 화가 나가지고 내 표를 어떻게 하지 그날 등산에 나갈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윤석열 후보 당신이나 가져가라 지금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까 20대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정책, 정검, 공약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의 현실과 맞아떨어졌다고 느꼈기 때문이고 자기네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온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또 화학적 결합을 해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첩첩이 중첩이 돼서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지 화가 나서 지지를 한다고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박스권에 갇혀있다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고 김건희 녹취에 담긴 그 놀라운 생각을 듣고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시는 분까지 보인다 누가 절망을 해요? 네? 누가 절망을 합니까? 아,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절망을 합니까? 최강국 최고위원 누가 절망하는지 그 절망한 사람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시죠 강성 친문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때문에 검찰에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4천 몇백 명이 가처분 신청 냈다는 거 얘기가 안 들어봤습니까? 이재명 후보 대통령 후보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 남부지법에 그 결정도 곧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절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말을 은근슬쩍 탁 60대는 맹목적이고 노인 폄하 발언입니다 60대 맹목적 이재명 후보의 표가 날아가는 소리가 아마 귀에 들리는 것 같을 겁니다 60대는 맹목적이고 20대는 화풀이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김건희 녹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절망하는 분들이 있고 최강욱 최고의 발언을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당연히 이긴다 착시와 혼란은 지나갈 것이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는 것이 착시와 혼란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가는 곳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잘못했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큰 절을 수도 없이 올리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 용서를 밀고 있는데 최강욱 최고는 착시와 혼란이 지나갈 거라고 그랬어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원망스러울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을 이용한 일각의 눈속임과 장난질은 충분히 그 본질을 드러내 평가받을 시간이 남아있다 뭐라고요? 언론을 이용해서 장난을 친다고요? 아니 언론을 이용하는 쪽은 국민의힘 쪽이 더 많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습니까? 아까 얘기도 못 들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거기가 정부 평가에서 낙제점 받았다는 거 못 들었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 쪽을 편드는 그런 방송이 많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낙제점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을 이용한 일각의 눈속임이 있다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어떻게 또 다른 최순실이 굿과 점으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일을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최순실 씨는 또 왜 끌어들입니까? 안인밤중에 홍두깨격으로 지금 교도소에 있는 최순실을 왜 끌어내는지 이게 다 프레임 만드는 공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